피지 게임을 쪼끔 위치가 그렇단 말이야 적자에서 살초로 해서 자체력을 벗기겠다 차별의 기억을 잃은 노바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상대 진영 인류의 수호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지금은 반역죄로 지명수배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발라리아니아 왕제는 노바에게 인류의 수호자를 상대로 비밀 특전팀에 이끄며 순수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다 황제의 무기 및 기술 전문가 라이글의 도움으로 노바는 기억의 한 조각을 찾아 오염면에게 탄호사소니스로 향한다 그곳에 노바는 인류의 수호자가 자체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지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려고 한다 작전 개시 도망가는 중인가 본데 엠피라도 쏠라 그래 얘네들은 엠피가 아니잖아 자 리치님 먼저 오세요 아이탄님 먼저 오세요 방출기네 방출기네 기원 쏘세요 방금 시작했어요 게임 쏘라 조금 더 크군요 마이크를 올릴까? 아 일단 게임 쏘라 좀 줄일게요 공평 들어가게 되면 라이글 상황은 어때? 라이글 아, 어제 와도 좀 길게 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마 그런데 인류의 수호자 함대가 접근하고 있군요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나봅니다 아휴 편안팀도 어쩌다가 빨리 깨면 집에 가는거지 어쩌다가 빨리 깨잖아요 우리야 행성으로 간다 행성으로 조금만 주우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이오닉 방출기가 저그 대다수를 이 지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놈들은 군락지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용이 안된다고 군락지 뭐 이런것들이 있다네 해철이 아니야? 스타트를 워낙 안해놓으니까 명칭이 민간인 생존자 대다수는 이 경기장에 피신했지만 지원군 없이는 버티지 못할겁니다 우리가 대피시킬거야 우리가 수호자보다 한 발 앞서 저그를 물리치면 생명도 구하고 놈들의 계획도 무산시킬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군 벤시와 골리아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시는 은폐를 할 수 있으니 쓸모가 있겠어 저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거야 서두르셔야 합니다 행성궤도에서 차원이동신호가 감지되는걸 보니 조만간 저그지원병력이 더 도착할겁니다 이곳에 벤시를 준비해줘 그 다음엔 여기 이 지점에 기지를 구축해줘야겠어 어려울거 없죠 장비가 다 되는데 사전거리 무기의 사거리 연구 은폐 은폐지 인생은 은폐지 신규가 이거구나 스텐팩 스텐팩 어? 체력도 회복됐다는데 무슨 스텐팩이 언제부터 피까지 채워줬지 단분자검 아우 새로나온거 써봐야지 겉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인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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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가 써버리면 얘는 못쓰는구나 미치래 그러면 난 자 여기는 이제 먼저 오세요 공손전차 허옷! 허옷! 크흐흐흐흐퓨끄 흐흐흐흐흐흐 뭐 저런게 있어? 야 이게 지금 딴데서는 못 땡겨오는구나 자 이정도만 땡기고 시음하면 안될까? 보통 할게요 남자는 노멀이니까 벤씨는 방어력이 약하다네? 은폐능력을 사용해서 탐지기를 피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라는군요 일단 해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무팩 1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스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뭐 암이야 뭐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번에 단분 잡음을 들었군요 제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저그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보아정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듣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여기는 노바 목표에 접근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듣고 있어요 노바라 1번으로 보고 여기 3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야 이걸 또 깨봐 배워버리겠어 오 다크 템플러 노바 포자 촉수가 당신 쪽으로 접근합니다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이게 포자 촉수인가?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좋았어 라이글 벤시에는 은폐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어 자 은폐 그 능력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제거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얘가 문제 같은데? 부화장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힘이 나는군요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갑니까? 이런거 한번 써봐야지 둘째 써야지 괜히 지금 썼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이런건 아니겠지? 아껴봐야 뭐 되는다고 아껴봐야 아무도 안돼요 이렇게 쓰는거야 애들이 단체로 몰려오고 그러겠어? 작전 개시 얘네들도 M이 있을거 아냐 M 있을때 써야지 인생 클로킹 엔시 뒤로 빠지고 네 갑니다 서빈 출력 철대로 알았다 오바 히드라리스크 이건 빠지고 클로킹 야 어디갔는데 너가 저거 위험하다 날카롭게 내 검을 받아라 어? 21초 야 니들 이거 잡아 공중공격이 안된다는 거지같은 말만 하지마 아아 놔 아아 놔 속도가 아주 빠르시군요 노바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단 철수합니다 아아 놔 기지가 준비됐고 골리아토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원이동 신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는군요 노바 저그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일이지? 뭐가 옳은데 탈다림의 죽음의 함대가 이 행성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탈다림 뭔데 저거 뭐에요? 프로토스는 아닌거 같은데 쟤들 프로토스는 아니지 탈다림의 첫번째 승천자다 군중께서 내게 인류의 수호자 제거 임무를 맡기셨다 방해하지 마라 탈다림 야 니 새끼가거든 털빛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인류의 수호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테고 대피는 불가능해질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 수호자 녀석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프로토스를 물리칠 때까지 크로토스 맞아? 저들은 보호막 투사기를 사용해 모선에 동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선은 현재 궤도상에 있는데 충전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인류의 수호자를 제거하는데 동원될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빨간색이 되노니까 두사기들을 파괴해야겠어 빨간색이 좋은 색이예요 빨간색이 좋은 색입니다 보호막 투사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투사기를 제거하겠어 하지만 먼저 저그 공격에 대비해 기지방어를 튼튼히 해놔야돼 그렇습니다 놈들의 부화장을 제거해 병력 수를 좀 줄여놓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아 나 손 진짜 느리다 이 저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변이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남은 부화장을 제거하고 표본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분 방송을 보다가 제걸 보니까 와 나 더럽게 답답하구나 하니 그 분은 저랑 클라스가 다르죠 자 펑커 펑커 맞지? 부속 건물 완성 불곰 두 마리에다가 광물이 부족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뭐 맨날 없대 악기야 잘 사지 그렇더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저도 이런게 별로 안좋아합니다 보급고가 이렇게 많아 필요했어? 가자 네 가자 오늘 딱 걸렸어 불곰 들어가 시간 낭비 말죠 저기는 스토리 땜에 하는거라서 근데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하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공항 영속? 광물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페어링 아니야? 야 빨리 빨리 엔지니어 아 진짜 맨날 할 때마다 듣겠네 왜 나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더 모르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쥬 듣고 있습니다 저거 네개를 또 부수면 뭔가를 준대요 작전 개시 쓰신중 그럼 우리가 할건 따로 있잖아 내가 이대로 포기할수 없잖아 강물이 부족하다네 강물이 부족하다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보너스로 먹으라고 있는거야 외모님 어서오세요 찾아서 감사합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여기는 노바 제거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니 뭐했다고 보고가 맨날 부족해 전주를 시작합니다 악기에서 난 썰라 이씨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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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질주 예 추정 감사합니다 오 저 몸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얻어놨고 있다뇨 맞다 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오버로다 아니야 모선이 충전을 마쳤습니다 곧 인류의 수호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겁니다 보호막 추사기를 공격해 모선을 돌려보내야겠어 오호 표본 표본 자아 아 기대같은건 저버려져 그래요 얘들아 뭐하니 들어가야지 자 수리해주고 뭐 메이데이 아 또 뭐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 노바는 영웅이잖아 설마 저는 거기 죽겠어 왔어 왔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긴 핵미사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 제거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갑니다 그 접근합니다 제거합니다 야이씨 공중 상황은 좋잖아 상황은 좋잖아 놈들을 패어버리겠어 날카롭게 보호막 투사기를 일단 하나 부셔야 되나 본데 계속 하세요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좋아 라이글 당신을 위한 특급 저어구 고기를 준비했어 완벽합니다 뭔일 있어요 뭔일 있겠냐 나이씨 자 시즈 탱크 4대만 있으면 되겠지 아우 얘들 상황은? 어 돌이다 돈 돈 돈 미네라 먹고요 빠져 빠져 포토캐논 어 내가 간다 전투 장치까지 뭐 쓴가 이거 뭔가 뭔가 불을 안했는데 어 코드캐논부터 자 전투 장치 한 번 더 날카롭게 작전 개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 겁을 받아라 적 발견 아 이정도는 뭐 좋지 어어어어 저들은 모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메 어어 보호막 투사기를 공격하십시오 노곤 저에겐 당신을 빠르게 치료해줄 기술이 있습니다 기지에서 잠시만 쉬고 나면 남마로 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우 나 놀래라 게임 오고 온 줄 알았어 준비 끝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쉽게 죽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14마리가 더 가능하대요 얘들아 일하자 잘 못들었습니다 뭘 못들어? 말씀해 보십쇼 뭘 날려버릴까요? 잘했어 대군들 프로토스가 물러나고 있다 뭐지? 저 자취령 테란들이 우리가 못던 보호막을 충전하는걸 방해했다 놈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라 쟤들도 봉툴 쪽으로 오겠는데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에이 방어는 방어는 프로토가 짱이지 괜찮아요 여긴 무조건 막을 수 있어 노바 왔네 얘네도 죽이고 저 4개를 다 부숴야 된단 말이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프로답게 그래 프로답게 합시다 시스템 갓 2대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와! 무슨 소리 넓어! 준비 완료! 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음 좀 신경쓰이는데 내가 조사해볼게 하고싶지 않은데요 간단하군요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어어어어어 네 서빙출력 최대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예 프로답게 아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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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남았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 유령이잖아 이게 고스트 아니야? 이런게 고스트지 그래 스테이지 1정도는 우리 그냥 가볍게 먹고 가자 자 포토캐론 돌진 열심히 때렸지도 자 피 채우고 자 4신부대 불꽃 두마리에다가 나머지는 해병 자취력 멍청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구나 녀석들을 처리해라 어서 에이 크로터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오락해 우린 아주 강하다 자승사자가 도착했다 야근을 좋아하는데 자 가자 뭐가있어 뭐가있어 아까 이게 신호인가 가고있습니다 프로답게 간살로바 준비 완료 오늘 딱 걸렸어 어? 이동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에이 니들하고 별거있어 뭐니 있어요 간살로바 준비 완료 이로 그 행각이 뭐든 말해요 베이비 다음은 누구니 하늘에서 죽음이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 기질은 그냥 마땅뜬하네 간살로바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걱정할게 없죠 고맨 저 썩을 것들이오 반드시 해내줘 야 빨리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슈블 하나씩 보내놓자 내가 왔다 여기 가서 수리해 도망지원 대기 중 야 옮기면 하나씩 더 만들고 고성전차도 하나씩 더 고성전차도 하나씩 더 자 과연차 가볼까 자 과연차 가볼까 있는거 써보자 얘네들 뭐해서 뭐해 골리아 뭐가 무서운지 보여주자 여기도 가봅시다 이거만 뽑으면 되지 로케 에이씨 다음부터 칼 안써 오지마 오지마 야 옵저버같은거 계속 나를 괴롭히네 이게 뭔지 뭐겠지마 알겠습니다 우리쪽에서 내가 왔다 오 장비에요 이 구조물에 동력원이 있어 여기서 그 에너지 신호가 나왔나봐 내가 가져갈게 아주 좋습니다 단 흔들지마 마십시오 먼지 뭐겠지 나중에 쟤 그거 되나봐요 장비가 되나봐요 오막투사기를 어서 파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선에 지원병력을 투입한다 모선을 막아야돼 네 얜 뭐 우조공항이란 애들이 하늘에서 죽음이 말해봐라 가보자 난 못하는게 없지 간다구 알아들었다 좋다 한번 해볼까 오우씨 오우씨 너 빠져 저증사자가 도착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들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간다 간다니까 알았다 야 지뢰나 깔자 네이들은 간다고 난 못한게 없지 아 저거는 나를 왜그래표 뭐예 그게 다냐 좋다 알아들었다 그렇구말구 오우예 좋아 이거 누가 공격받는거야 이거 버려 이거씨 핵이 돌아왔어 핵이 다행히 차이정 진정 망했다 가고있습니다 끝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있습니다 이동중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저건가 반드시 해내죠 잘들립니다 끝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있습니다 일단 쓰자 그냥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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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답게 잘들립니다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끝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되지 이동중 다는거야? 잘못 썼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끝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게 아니네 확인했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라 오케이 오케이 얘들 왜이리 잘보는거야 끝난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중 제발 선생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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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대로 잘들립니다 오케이 살았어요 이런게 컨트롤이지 안되 모손 빨리 막아야되 오케이 나에게 힘이 있다 우리에겐 용기가 있다 우리는 몇번이고 놈들을 물리킬 것이다 우릴 공격하는 태람 경력을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저게 난리 났네 거기서 시점 채우고 가서 조져버려 힘이 먼저 보여줘 남는게 돈인데 병들의 차이를 보여주겠어요 할 줄 아는게 여태짱밖에 없었어 핵도 돌아오고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빠지고 풀어낸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게 전소리지 밑에 뭐가 망했다는거야 다 필요없어 아 가자 어땠다 업그레이드 완료 에잇 깜짝이야 왜 뭐 필요한거라도 있나 일정 질러볼까 무슨 일이셔 계속하며 계속하며 아이고 나도 말지 스킬 까스가 하나 더 있었네 시키면 해야죠 시키면 해야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중 이동중 프로답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 떨려 구속건물 완성 기지가 고속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굴고음도 좋아 아 얘들 또 스캔하는데 영령대로 와서 왔어! 오지마 이것들아 너 어떻게 나를 보는거야? 간다 어? 오늘 딱 걸렸어 죽음의 함대의 공세가 거침없습니다 어서 보호막 투사기를 처리하십시오 힘내라 제군들 이 망할 함선은 우리를 쓰러트리지 못한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가고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너 칼이 그래도 데미지는 좋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자 이거 부셔 인류는 외계 종족의 위협을 이겨낼 것이다 오늘 우린 승리할 것이다 모선을 보내 저 망할 테란과 그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모선이 우리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모선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노바 모선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노바 와 진짜 배 한 대 모독이 끝날 줄이야 깜짝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남는 돈 가지고 미사일 테람마다 50개 만들어주마 그래 전자렌지 전자렌지 신의 발명 전자렌지 신의 발명 아니 그냥 비행기 이길래 무시했는데 저 접시 하나가 저렇게 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계속하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만 아닌 줄 아나 간다 이번에 맞춰준다 요즘은 뭐 재미 그 맛있게 하는게 많더라구요 옥수수하고 식빵하고 해가지고 옥수수 빵하고 하는 것도 있던데 맛있어 보이던데 옥수수 옥수수하고 치즈는 언제나 옳죠 전차들아 풀어라 지금 니들이 이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다 왔다 뭐 좀 부셨어 역시 미사일 테랫 탈다림이 물러납니다 노바 탈다림이 물러납니다 노바 수호자 병력이 힘을 모아 마지막 남은 저그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셨군요 하지만 그 공을 채가는건 수호자노들이기 야 1편정도는 보너스로 줘야된거 아니냐 그래도 황제님껜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으니 적어도 그 분께선 진실을 아실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군 그리핀으로 돌아간다 머리보다 손이 안 움직여 손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손이 와 장난아니니까